그래서 오래 달리기 한다든가 달리기를 오래 한다든가 해서 육신을 사람이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딱 한 잔 모여있는 게 참나예요. 사실은 일반인들 제일 힘들 때 체험하는 거예요. 몸을 내려놓고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할 때가 와요. 자기가 알아서 몰라를 할 때가 와요. 몰라를 해버리고 극도로 최고의 편안한 상태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찾아서 거기 있어요. 진짜 큰일 닥쳤을 때 딱 스탑합니다. 사고가 다 멈춰요. 깨어나버려요. 그때 깨어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깨어날 줄 알아요. 교통사고 날 때도 슬로우로 보이는 이거 다 깨어있어서. 깨어있으니까 이 뇌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연해져 있어요. 자기가 사고나고 있는데도 남일 보듯이 봅니다. 나한테 닥친 일이 내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극도가 되면요. 깨어나버려요. 에크하르트 톨레 서양의 유명한 영성 지도자 29인가 인생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한 생각도 더 할 수 없을 때 자고 일어났다 깨어나버려요.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빛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태로 몰고 가면 깨어나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스승들이 막 닥달하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면 사람을 깨어내요. 부작용도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괜히 자녀를 한번 몰아보겠다 하시면 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도를 구도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이 방법을 감당할 만하면 쓰기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깨어나면 이렇게라도 해서 깨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멱살도 잡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게 꼭 정법이 아니라 아마 그 상황이 있었겠죠.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이 사람은 사고를 멈출 사람이 아니다 하면 편법이라도 써서 사고를 멈췄을 때 다 깨어나는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스승이 해야지 일반인이 하면 안 돼요. 스승이 하면요. 이렇게 깨어나는 데까지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인데 청하스님 제자인데 청하스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아무튼 막 맞았대요. 몽둥이로 맞다가 깨어났대요. 딱 정신이 고향되더니 신기한 게 잠을 자도 그놈이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도 이렇게 딱 깨어나는 거예요. 죽이죠. 이런 체험들. 이런 체험들 적어놓은 게 선문답이에요. 별게 아니라 현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홍의각당에서도요. 숱하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글로 멋지게 적어놓으면 선문답이 돼요. 제가 예전에 깨어있는 게 아리까리하다는 분도 하필 저기 고깃집에서 고기 먹다가 제가 늘 깨어있는다는 깨어있음을 알겠는데 깨어있음이 흐른다든가 늘 깨어있다든가 참나가 여여하다 이게 안 하단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말고 고기만 구우세요 해서 고기 뒤집다가 아 이거군요. 아 이거군요. 그렇게 깨어있네 못 깨어있네 끊어지네 하는 소리만 안 하면 돼요.